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편집, 이제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출력하는 거,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애써 작업을 해주신 프로젝트, 시퀀스가 있죠. 이 시퀀스에서 이제 출력을 할 건데요. 상단 메뉴에 파일을 한번 가보시면 이 파일에 내보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라는 메뉴에서 보통 이제 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디어를 선택했을 때 아무 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왜 출력이 안 되지? 조금 적잖이 당황을 또 하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을 이제 그 목표를 잡은 것이 잘못 지금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타겟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뉴판에 보통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서 여기가 선택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력을 하고자 하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 타임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내보내기, 미디어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미디어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를 내보낼 때는요. 이 형식을 보통 H.264로 보통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사전 설정 같은 경우에는 포스 일치, 네, 높은 비트 전속률로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만약에 또 출력을 한다고 하신다면 이 유튜브용에 맞는 또 프리셋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K 사이즈까지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프리셋들을 또 선택을 해서 저는 그냥 보통 소스 일치로 이렇게 두고 출력을 합니다. 출력 이름은 이쪽에 파란색 글씨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어떤 위치에다가 어디에다가 또 출력을 할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출력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대기열이나 내보내기가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바로 출력을 하실 때는 이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열을 누르게 되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고 해서 이 전문적으로 출력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출력하는 작업은 그대로 내보내고 이제 다른 작업을 프리미어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프리미어를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내보내기로 한번 내보내기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벌써 출력됐네 네,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출력된 것을 자, 오늘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프리미어 프로와 관련한 그런 강좌들 혹시 프리미어 프로 기초 편집 강좌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계속해서 강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면 제가 만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초 편집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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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